시작해 볼게요 자 이명노 선수 오늘 서브 연습한 소감이 어떻습니까? 어렵습니다 서브의 기본을 알겠습니다 기본 기본을 알겠습니까? 네 나영호 선수 오늘 6시부터 연습했는데 어떻습니까? 122카스를 위하여 화이팅 1-12단계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게 되니까 연습만 많이 하면은 신뢰 있는 사람을 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흰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말없이 슬픈 발자국 남기고 떠나갔네 생각나면 나 홀로 찻집에 나와 차를 마셨네 쓸쓸하게 풍기는 향기 맡으며 지난 일 생각하네 음 음 그대 다시 올 수 없네 보고파 불러보네 그대 돌아올 수 없네 그대 늘어 부서서 있네 아세요 고마워 heap 작동 요리를 뵙 nobody 고마워 아 아 아 아 그렇죠 정말 말없이 슬픈 발자국 남기고 떠나갔네 생각나면 너 홀로 저 집에 날라 차를 마셨네 쓸쓸하게 풍기는 향기 맡으면 지난 일 생각하네 그래 다시 올 수 없나 보고서 불러볼네 그래 떠날 수 없나 늘 아픈 소속에 그댄 다시 올 수 없네 보고서 불러보네 그댄 다시 올 수 없나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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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